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로아스 이사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로아스는 연구용 플랫폼, 산업용 플랫폼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맥크마인드라는 산업용 3D 비전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맥크마인드 3D 비전은 AI와 딥러닝을 접목해서 기존에 로봇이 고정된 위치의 제품들만 이송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3D 비전을 접목해서 비정렬화된 제품, 인식이 어려운 제품들을 AI를 접목해서 이송하고 적재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D 비전에 로봇틱스까지 결합해서 기존에 비전을 이용해서 컬리션 체크를 하고 패스플레이닝하고 그리고 로봇에 단순하게 좌표값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동작을 다 티칭하고 시우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라인업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로봇에 다는 인헤드 타입도 있고 저렇게 포스트를 세워서 높이 설치하는 타입도 있는데 그것들은 FOV가 넓게 보려고 설치를 했던 거고요. 주로 물류 쪽에서 쓰다 보면 적재라든가 제품 대차나 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WD를 좀 길게 하고자 높이 설정한 거고요. 다른 비전과는 달리 라인업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짧은 WD, 긴 WD 그런 것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비전 사업뿐만이 아니고 LGV AML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산업용 제조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물류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류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AI 비전을 이용한 디팔렛타이징 또는 팔렛타이징 빔피킹, 피스피킹 여러 가지 물류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로봇과 비전을 이용한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하반기에 실적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